네, 다음 문제 상식 문제입니다. 머릿살, 허릿살, 팔벌잇줄, 방구멍, 꽁숫구멍. 지금 들으신 단어들은 이것의 각 부분 명칭입니다.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도 이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겨울철에 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두 글자예요? 몇 글자인가요? 한 글자입니다.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. 한 글자예요.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많네요. 많아요. 꿩부터 꿀, 땀, 학새, 칼, 활, 불, 총, 숯, 연, 뱀, 공포, 킥, 용. 꿩, 꿩, 꿩 쓰셨거든요. 예전에 우리 병사들은 연락 수단으로 꿩한테 서차를 묶어서 머리에 묶어서 허리에 묶어서 허리에 묶어서 날려버려서 서차를 써서. 이런, 이제 곧 임진애는 일어나겠구나. 아, 그래서? 이렇게 안이 됐습니다. 예, 예. 죄송한데, 저 상한 그건. 예, 예. 알겠습니다. 나랑 이 시경이 내 문제나 품고 앉아 있다니. 남쪽으로 이제 외국을 쳐들어 놓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저 우리 연 쓰셨거든요, 태민 씨? 나 겨울철에 많이 보이고 전쟁할 때 쓰지 않나요? 우리 저 온유 굴 썼거든요, 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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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제철이지. 굴은 제철이지. 또 친절하게 또 불을 그려줬어요. 먹는 굴이라고, 예. 예수진 장군께서는 해전을 많이 치르셨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렇게,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실 수 있어요. 아, 그래서? 굴 전, 굴 전. 그래서 굴 전. 굴 전. 왜 곰을? 뱀 썼거든요? 전투에 많이 사랑하신다, 그래서. 아, 그래서? 아, 그러니까 전투에 뱀을 푸셨을 것이다. 자, 이진 아나운서. 정답은요? 정답은 연입니다. 연, 정답입니다. 케민 씨, B1A4. 예, 두 분이 연을 마쳤습니다.